96번 동영상에서 나바호 한번 봤습니다 아파치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치하고 나바호는 거의 뭐 친척 관계랍니다 단어도 비슷비슷하고 달카이 달카이 우리말 달고납니다 very good sweet 코리안 달고나 나바호 달카니 달고나 달카니 수킷 게임 게임 오징어 게임에 지금 달고나가 지금 난린데 이거를 누가 밝혀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이 서정범 교수님이 그립습니다 서정범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한민국의 국어국문과는 죽었습니다 예 나니쎄 나니쎄 플랜트 베지테이션 코리안 남쎄입니다 한국말로 남쎄 자 나바호입니다 나바호 나바요 나바호 자 그래서 노스코리아 남쎄 무우 배추 상추 아욱 따위에 심어서 가꾸는 채소 베지터블 남쎄 노스코리안 딕셔너리 여섯 마리 입니다 자 울산 갱상도 자 울산까지 이쪽 그 나바호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다는 거죠 고구려 사람들 여기까지 내려왔죠 남쎄 남쎄 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푸성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양파입니다 양파 푸성기가 뭐 밭에서 나는 뭐 풀떼기가 아니고요 고대 한국어로는 이게 지금 채로키도 채로키도 그렇고 지금 지금 라코타도 그렇고 푸성기 이거 지금 오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싱 라코타는 푸싱이라고 하고 성기라고 하고 채로키는 성기 자 조선일보에서 1년 동안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온라인으로 말을 모아 가지고 여기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전부다 뭐 뭐 시골 그 저 농사 단어입니다 농사 농사 단어 남새마리빵 물기 없이 볶은 채소를 넓적하게 민 밀가루 빈대 반대기에 고루 펴고 둘둘 말아서 쩌낸 음식 남새마리빵 볶은 채소 채소 쭉 나옵니다 남새남새남새 주짠일로 일본놈들이 조선어 조선어 대사전 이렇게 지금 예 오늘은 좀 많이 봐 요게 세번째입니다 아나 비키니 생기 생기기 익상편 입니다 익상편 결막 주름이나 섬유 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각막을 덮으며 자라나는 안질환 눈이 여기 있으면 눈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은 자 여기 아 여기가 좀 코죠 코 여기도 좀 같이 그려주고 이거 다 아시죠 여기 저도 지금 오른쪽 눈이 자 이거 노즈 아이 자 여기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익상편 날개 모양으로 쫙 펼쳐 가지고 저도 지금 한 요만큼 지금 하얀게 요만큼 치고 들어왔습니다 익상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바호 사람들이 아나 비키니 생기 자 영어로 푸테리기움 인데 푸가 무금 이랍니다 무금 인데 말아 적어놨나 테리지움 라틴어 비스티무리아이 그리스어인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익상편 날개 모양의 판때기 눈에서 이렇게 나오는거 자 그래서 눈알 비켜 생겨 눈알 비키니 생기 우리말입니다 이거 올드 코리안입니다 이거 올드 코리안 눈알 날 A A 길게 발음하는 이렇게 되죠 눈알 비키니 비키니 뭡니까 비켜서 비키시오 비켜라 비키거라 비키니 비켜서 생기 생겨 나바호 나바호 우리말입니다 올드 코리안입니다 나바호 유어 올드 코리안 어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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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이렇게